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께서는 직장관으로 들어오셔서 마련된 좌석 앞좌석부터 채워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아울러 정속한 예식을 위하여 소지하신 핸드폰을 진동 또는 무음 모드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신랑, 신부가 더욱더 빛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례없는 예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. 따라서 참석하신 학임 여러분들의 더욱더 큰 박수와 환호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멋있는 신랑님이 아주 능름하게 입장을 해주셨습니다. 이제 다음은요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.